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.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감액되었고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원 줄어드는 등 관련 안전예산이 약 1조 원 이상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 체계 지원을 위한 구축운영 예산 약 5천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. 재정이 어려워서 전략했다고 설명하면서 권력기관 예산은 깨아갈치 반영했습니다.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예산은 수년간 6천만 원으로 동결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 천만 원으로 정액했습니다. 언론 및 부처 간담회에 사용되는 관서 업무 추진비도 7천만 원 정액했습니다. 대통령실 조직도 축소하고 인력 30% 감축 공략을 내걸었으면 감액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정액된 것입니다. 글씨의 방식 110%. 지구 supreme